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미 겟세만의 동산에서 철학 기도를 하셨고 밤이 새도록 가야바의 법정 또 빌라도의 법정 또 헤로당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요 또 채찍에 맞은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몸으로 예수님은 무려 50킬로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병정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 18번이나 쓰러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겨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오르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무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실제 무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죄송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니까요 성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흉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죄도 없이 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서인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성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의미에 앞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영역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불순정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확증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얼굴에 흉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다른 아이의 친구들은 그 어머니를 문둥이라고 놀렸습니다 그 아이 역시 문둥이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놀림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또 학교에 가도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왜 그런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가 문둥이의 아들이래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두 살 때 일이었단다 나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너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났지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갔지만 너는 이미 불 가운데 갇혀 있었어 그런데 나는 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단다 너를 이불에 감싸서 뛰어나왔어 너를 이불로 감싸고 그 불길을 나왔기 때문에 너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 그런데 나는 불에 휩싸이는 바람에 얼굴에 많은 화상이 생겼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어머니의 그 얼굴이 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문둥이 같은 얼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를 놀려도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가 최고 이쁘고 멋있는 엄마라고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흉악무도한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나를 위해 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길로밟게 갈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줘야 할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마음에 결단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22장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루카노쿠인書 22章을 믿을 때 주식가를 세우는ため에 도래퍼도 체중날 어머니에 이노라れたのか 얼굴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힘을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하를 감시하면 미국으로 모태밀한 요리에 이노라 주식가를 세울 것입니다 안톤 레인지라는 유명한 연극배우가 있었습니다 안톤 레인지라는 유명한 연극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3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날도 무대 위에는 연극에 사용할 무거운 큰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한 여행객이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십자가를 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안톤 레인지가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들던 남편이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그 배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지 연극일 뿐인데 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십니까? 그때 배우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희생이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고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꼭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alaxy의 kommando의 THERE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ors하고